제가 한동안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대의 징조 또 예언 이런 말씀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오늘 이 세상의 형편 또 예언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한 아이,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의 남편이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아주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다툼이 생기고 집안 상황이 점점 점점 복잡해져갑니다.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상황이 매우 극도에 달해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아이는 고아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뒤섞여서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벌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다 점점 점점 복잡해지고 커지더니 세상에 종말이 오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과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시간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그 시간표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마자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후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탄, 선과 악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두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에 오시기 4천여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초기교회는 점점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아주 완전히 타락된 세속화된 교회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교회입니다. 이 로마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이제 말틴 루토가 이 로마교회를 벗어나서 성경대로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자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계신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으로 인간이 점점 좋아진 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집단은 점점 약해지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도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게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사탄이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게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에 의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매우 확실한 절대로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확실한 증거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재림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랑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 나라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게시록 20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천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다고 해서 삼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완전히 불로 소멸될 것이고 깨끗해진 지구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불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정확하고 확실한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나라 에굽 아수룩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여러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받았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제도로 돌아가셨습니다. 초기 교회도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사라진 뒤에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 이상 박해한 세력이 역사의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환권입니다 긴 세월 동안 교환권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을 앞둔 역사의 거의 마지막 종말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재림을 맞이하도록 버려둘 리가 없죠 다시 교환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교환의 권세는 다시 살아나서 온 세계를 서서히 지배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어 가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기에 인간의 세상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무대오서 3장 1절로 5절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세상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여기 종류를 세우니까 20가지 20가지 이 말세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20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 전년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 전쟁과 재앙과 전년병은 국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종말적 현상으로 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누가 보곤 21장 10절로 13절에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적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초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찾아서 연구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던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의 현재 상태 여러분과 제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현재 상태를 여러 분야별 여러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 사람들이 늘 당면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분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세계 부자들 이 세계적인 부자들을 우리는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국가는 세계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부자들은 코로나 때에 팔은 백신과 전쟁 물자 판매로 떼돈을 벌고 더욱 큰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감소되고 극도의 부자들과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살아가게 될 가난한 자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들은 결국 국가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종관계를 갖게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다가가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관찰해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것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조만간 인류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국에 가면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으시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각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이 노출될 것이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의 경제 상황이에요 사회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으로 사회는 심히 부패해가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 이 성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없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성적인 무질서가 합법화되고 그러한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 이런 말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죄인으로 간주되고 범법자로 간주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폭력, 약탈, 마약 등 사회 악이 만연하고 있고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서 대담한 범죄가 아주 쉽게 자행이 됩니다 아주 악한 죄를 지어도 형이 별로 무겁질 않아요 점점 가벼워져요 미국이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의, 공의, 양심은 서서히 매몰되고 있고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며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이 거대한 불법과 거짓에 매몰돼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가 이런 글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중독된 거짓은 그 거짓을 둘러싼 진실들을 사소하게 만든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워낙 불법과 죄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정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고독과 절망 아니면 쾌락과 향락으로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요 지난 3년간 자살한 사람들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치인지 문화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적 활동의 소재에 사탄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대체로 무실론, 진화론,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러한 매체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같은 것들을 자주 접촉하고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실론자가 돼서 현대 젊은이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의 못합니다 왜? 오랜 세월 이러한 매체에 이미 물들어서 이 사상이 생각 속에 배어있는 거예요 축구, 야구, 골프 등 온갖 스포츠 경기가 연중 무효로 진행되고 있어서 진실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도 문화라고 해서 박지나 각종 벌레들을 비롯해서 온갖 잡식을 즐기고 있고 특히 음주 문화는 인간을 계속 부패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악은 심히 퇴폐적이고 사탄적인 특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음악에도 세속적인 락 음악의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신앙적인 가사를 세속의 곡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보금성가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퇴폐적인 곡조나 리듬에 보금을 담은 가사로 보금성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곡조로 시작된 보금성가가 전기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면서 서서히 락 음악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사만 보금일 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리듬이나 곡조는 완전히 세속 음악으로 변질되어 있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가급적 찬미가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건전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다 보면 그런 락 음악의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곡이 참 중요해요 리듬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를 듣잖아요 가사 하나도 없어요 소리만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리듬과 곡조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을 좀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진단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정치의 흐름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세상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결국은 둘이 힘을 모아서 기독교를 배척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최상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파워 혹은 초부자 이 초부자라는 것은 너무나 부자라 그 어느 정도 부자인지 측정할 수 없는 부자들이 그런 부자들이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최상위층이 있으며 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층의 지배자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세계를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 혹은 세계 단일 정부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 초부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하나의 울타리로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흘러가는 정치적 흐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또 모르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음모론이라고 해요 그 음모론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세상에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언론을 정확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방해되는 사실은 감추고 거짓과 허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잘 보질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더 이상 분간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는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코로나, 기후위기와 탄소, 디지털화폐, CBDC 이런 것들이 요즘 상당히 중요한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람을 통제, 감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 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그동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 세상에 종교의 종류는 많지만 신은 참신 하나님과 거짓신 사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기독교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카돌릭은 지금 카돌릭 안으로 개신교를 끌어들이고 있고 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WCC 세계교회가 연합된 조직체입니다 카돌릭이 개신교를 끌어들이는 것이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개신교는 지금 이 세계교회 연합체 WCC를 통해서 거의 천주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기독교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두 갈래가 있어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두 갈래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지금 목적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그냥 기독교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다른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 등등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모아서 통합시키는 것이 카돌릭의 목표예요 이것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종교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기독교 안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가라지의 세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들은 이 종교 통합의 물결에 휩쓸려서 카돌릭에 굴복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에 충실한 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래는 치열하게 벌어지는 선악 간의 마지막 싸움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진행되어 온 뱀 사탄과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가시적으로 대립되는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게시록 12장 17절 여러분이 익숙해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용이 용은 사탄입니다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탄인데 마지막에 누구를 공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록 14장 12절 그 남은 자손을 여기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이고 이 남은 자손의 특징 이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계명을 준수하는 남은 자손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이 지상의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게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천년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게시록 13장에 아주 명백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열광합니다 게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여기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 외에 이 땅에 모든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핍박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 왔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처음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방송으로 전하는 방송국 중에 대표적인 방송국이 폭스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폭스뉴스에 여기 사진에서 보는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앵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유튜브에 억명 이상이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23년 2월 10일자 뉴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10일에 이 발표를 하고 얼마 있다가 4월 21일에 폭스뉴스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되기 얼마 전에 한 이야기예요 연방 내부 고발자 전 FBI 특수요원 킬 세라핀 씨가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연방 수사국이 기독교인을 범죄자로 선언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폭로하기를 이건 FBI에서 나온 그 요원이었던 사람이 그 내부에 있었던 일을 고발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그는 폭로하기를 그들은 참 기독교인들을 이 나라의 실제 범죄자 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하기 위한 새 관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비주류 카돌릭 신자라는 개념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조금 어렵죠 카돌릭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서 교황의 권세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비주류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머지니아주 리치몬드 수사국 현장 사무소에서 나온 이 내부 문서에는 급진적 카돌릭 신자 그러니까 비주류 신자와 그들의 이념을 염탐하겠다는 맹세까지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카돌릭 교회 내에서 교황을 저항하는 혹은 급진적인 카돌릭 신자들을 찾아내서 이제 박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주류 카돌릭이라는 생각에서 관문을 찾았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초기에는 내부에서 천주교 신자들 안에 있는 그 비주류를 핍박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관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 있는 비주류를 핍박하다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더 일반 개신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카돌릭 신자들을 쫓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전통 침례교도들 그리고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보금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시작을 자기 내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FBI는 주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돌릭 신자들을 카돌릭 내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로 겨냥하고 있다 편협함은 부표한 것이다 그렇게 옹절하게 원칙만 자꾸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부표한 것이라고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버지니아주 미아레스 변호사는 FBI가 충실한 버지니아 카돌릭 신자들을 염탐하고 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이런 종류의 정부 확대는 공산주의 쿠바에서나 기대하는 것이지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한 자유의 횃불로 세워진 나라 미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근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예언을 통해서 게시록 13장을 해석할 때마다 말씀드려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미국과 교환권의 전략이 드디어 서서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카돌릭 내부에서 카돌릭의 정통성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비주류 카돌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한 관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개신교 중에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침례교회나 보금주의자들 그리고 성령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신자들을 세계적인 종교통합의 장애가 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여 박해를 할 것이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예언을 기초로 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10개명에 명시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시작된 박해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 조금 막연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이 이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다 폭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편 1절로 4절과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하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통쾌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하는 많은 세상의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즉 군항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전쟁에서 선은 하나님의 편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성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패배할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은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전투에서는 패배할 군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의 전투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속에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런 집사가 다 있어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런 미운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 속에서 투쟁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이 너무 죄의 법이 너무 강해서 자꾸 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또 져구나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사도바울이 법을 해법을 찾아냈어요 사도바울이 늘 이렇게 한 다른 법에 졌어요 그런데 록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줬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을 조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록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련과 싸우는 겁니다 이 모든 시련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시련과 싸우고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활란 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또 질병의 문제들 인간의 관계에서 신앙 문제로 많은 시련들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이러한 여기 다섯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시련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구보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너 됐다 너 옳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투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성경 말씀 누가 보면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여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시록 13장 15제를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개시록 13장 16절 17절에 저가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마지막에 있을 핍박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초라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거나 버림받아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10절의 말씀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호소의 말씀은 개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여러분 끝까지 이 마지막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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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